오늘은 자식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누구나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키우다 보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식 농사인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어떻게 키워야 자녀들이 잘 성장하나. 정답이 없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우리는 저절로 잘 큰 것 같은데 부모가 되어서는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을 임신했을 때는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기를 바라다가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예쁜데 뒤집기나 걷기를 또래보다 늦게 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수많은 걱정과 고민을 합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공부를 못하거나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으면 또 걱정합니다. 자식이 크고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걱정입니다. 취업, 결혼 등 정말 걱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아마 많은 부모는 자식 걱정은 끝이 없다는 데 공감할 것입니다. 문제는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어 엄마인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식을 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법륜스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기대에 이끌려 살다가 결혼해서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내 나이 중년이 되고 보니 자녀들은 사춘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편은 직장 일로 바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니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뭔가 싶어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해집니다. 특히 이쁘다고 기저귀 갈아주며 맛있는 거 해주고 아플 때는 밤잠 설치며 간호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저 혼자 자란 듯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배신감이 큽니다.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자식 하나 잘 되기만 바라보며 일했는데 긴 세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사랑이 배신당한 듯해서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이러면 회안과 함께 자녀에 대한 원망도 깊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키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자녀 문제로 상담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 저는 자식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말 괴로워요라고 합니다. 괴로운 게 당연한 일처럼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식들 때문에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화합니다.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의미 부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품 안에 자식만 자꾸 생각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품을 떠났을 때에도 잘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야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자식 때문이라고 말하는 부모들은 본인의 삶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삶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 어릴 때는 뒷바라지 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식 걱정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자기만의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취미 생활하고 공부하고 할 일이 있으면 자식에게 덜 간섭하게 되고 화를 덜 냅니다. 내가 할 일이 없으니 자식에게 온통 신경이 가 있으니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신경 쓰이고 자식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자꾸 아이를 문제 삼게 되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실현을 하게 되고 만족감을 가지게 됩니다. 늘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닦는 공부도 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으며 스스로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나 남을 올바르게 사랑하겠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지라도 내가 자유로워지고 편안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어서 급락 가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해탈과 열반을 이루어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즉 참 행복과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하죠. 하다 보면 나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스스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천일 정도는 노력을 해야 변화합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며 기도문을 외우고 열흘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가 들면서 하기 싫어집니다. 그것을 참고 10일 정도 기도를 하면 나의 문제점도 볼 수 있고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노력을 하면 자식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져요. 자식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따라할 테니까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자 집으로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부유한 집에서 대접받고 생활을 하니 부족한 것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7살 때 갑자기 죽었어요.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여인의 행복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치다시피 했어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도 간절했어요. 날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갖고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어요. 어느 날 여인이 하도 슬피 오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부처님께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절에 찾아가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울며 소리쳤어요. 부처님 제발 죽은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요 그 자식을 놓고 일어나서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여인은 그 말을 듣자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면 우리의 아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겨자씨 있나요? 네. 그런데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다음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서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은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방문했지만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힘이 빠진 여인은 마지막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 댁은 사람이 죽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겠소? 여인은 그제서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죽는구나. 단지 죽는 시간만 다를 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구나. 내 아들만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죽음이란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착해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밝은 얼굴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슬픔은 가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요 겨자씨를 가지고 왔느냐? 부처님 저는 이제 겨자씨가 필요 없어요.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고도 다시금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면 불행의 조건들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행복함 속에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 뜨 눈 뜨고 있는 장님과 같을 뿐입니다. 마음속에 눈을 뜨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바라보세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 라는 염려와 걱정보다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 라는 부모의 말이 더욱 멋집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아이들을 강하게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자식들은 가장 처음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자식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누구나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키우다 보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잘 안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식 농사인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어떻게 키워야 자녀들이 잘 성장하나 정답이 없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우리는 저절로 잘 큰 것 같은데 부모가 되어서는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을 임신했을 때는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기를 바라다가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이쁜데 뒤집기나 걷기를 또래보다 늦게 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수많은 걱정과 고민을 합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공부를 못하거나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으면 또 걱정합니다. 자식이 크고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걱정입니다. 취업 결혼 등 정말 걱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 처럼 쌓입니다. 아마 많은 부모는 자식 걱정은 끝이 없다는데 공감할 것입니다. 문제는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어 엄마인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식을 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법륜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기대에 이끌려 살다가 결혼해서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내 나이 중년이 되고 보니 자녀들은 사춘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편은 직장 일로 바쁘고 대화가 안됩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니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뭔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특히 이쁘다고 기저귀 갈아주며 맛있는 거 해주고 아플 때는 밤잠 설치며 간호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저 혼자 자란 듯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배신감이 큽니다.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자식 하나 잘되기만 바라보며 일했는데 긴 세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사랑이 배신 당한 듯 해서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이러면 회안과 함께 자녀에 대한 원망도 깊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키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자녀 문제로 상담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 저는 자식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말 괴로워요 라고 합니다. 괴로운 게 당연한 일처럼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식들 때문에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화합니다.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의미 부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품 안에 자식만 자꾸 생각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품을 떠났을 때에도 잘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야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자식 때문이라고 말하는 부모들은 본인의 삶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삶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 어릴 때는 뒷바라지 한다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자식 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식 걱정에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자기만의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취미 생활하고 공부하고 할 일이 있으면 자식에게 덜 간섭하게 되고 화를 덜 냅니다. 내가 할 일이 없으니 자식에게 온통 신경이 가 있으니 자식이 공부 안하고 놀고 있으면 신경 쓰이고 자식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자꾸 아이를 문제 삼게 되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실현을 하게 되고 만족감을 가지게 됩니다. 늘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닦는 공부도 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으며 스스로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나 남을 올바르게 사랑하겠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 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지라도 내가 자유로워지고 편안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어서 급락 가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해탈과 열반을 이루어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즉 참 행복과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스스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천일 정도는 노력을 해야 변화합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며 기도문을 외우고 열흘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가 들면서 하기 싫어집니다. 그것을 참고 10일 정도 기도를 하면 나의 문제점도 볼 수 있고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노력을 하면 자식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져요. 자식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따라 할 테니까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자집으로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부유한 집에서 대접받고 생활을 하니 부족한 것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일곱 살 때 갑자기 죽었어요.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여인의 행복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치다시피 했어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도 간절했어요. 날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갖고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어요. 어느 날 여인이 하도 슬피오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부처님께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절에 찾아가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울며 소리쳤어요. 부처님 제발 죽은 저희 아들 좀 살려 주세요. 부처님은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요 그 자식을 놓고 일어나서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여인은 그 말을 듣자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면 우리의 아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겨자씨 있나요? 네 그런데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다음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서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은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방문했지만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힘이 빠진 여인은 마지막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 댁은 사람이 죽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겠소? 여인은 그제서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죽는 구나. 단지 죽는 시간만 다를 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구나. 내 아들만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죽음이란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착해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밝은 얼굴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슬픔은 가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요 겨자씨를 가지고 왔느냐? 부처님 저는 이제 겨자씨가 필요 없어요.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고도 다시금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면 불행의 조건들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행복함 속에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 뜨고 있는 장님과 같을 뿐입니다. 마음속에 눈을 뜨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바라보세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 라는 염려와 걱정보다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 라는 부모의 말이 더욱 멋집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아이들을 강하게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자식들은 가장 처음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자식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누구나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키우다 보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잘 안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식 농사 인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어떻게 키워야 자녀들이 잘 성장 하나 정답이 없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우리는 저절로 잘 큰 것 같은데 부모가 되어서는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을 임신했을 때는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기를 바라다가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이쁜데 뒤집기나 걷기를 또래보다 늦게 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수많은 걱정과 고민을 합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공부를 못하거나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으면 또 걱정합니다. 자식이 크고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걱정입니다. 취업 결혼 등 정말 걱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아마 많은 부모는 자식 걱정은 끝이 없다는데 공감할 것입니다. 문제는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어 엄마인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식을 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법륜스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기대에 이끌려 살다가 결혼해서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내 나이 중년이 되고 보니 자녀들은 자녀들은 사춘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편은 직장 일로 바쁘고 대화가 안됩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니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뭔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특히 이쁘다고 기저귀 갈아주며 맛있는 거 해주고 아플 때는 밤잠 설치며 간호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저 혼자 자란 듯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배신감이 큽니다.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자식 하나 잘되기만 바라보며 일했는데 긴 세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사랑이 배신 당한 듯 해서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이러면 회안과 함께 자녀에 대한 원망도 깊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키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자녀 문제로 상담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 저는 자식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말 괴로워요 라고 합니다. 괴로운 게 당연한 일처럼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식들 때문에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화합니다.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의미 부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품 안에 자식만 자꾸 생각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품을 떠났을 때에도 잘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야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자식 때문이라고 말하는 부모들은 본인의 삶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삶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 어릴 때는 뒷바라지 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식 걱정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자기만의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취미 생활하고 공부하고 할 일이 있으면 자식에게 덜 간섭하게 되고 화를 덜 냅니다. 내가 할 일이 없으니 자식에게 온통 신경이 가 있으니 자식이 공부 안하고 놀고 있으면 신경 쓰이고 자식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자꾸 아이를 문제 삼게 되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실현을 하게 되고 만족감을 가지게 됩니다. 늘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닦는 공부도 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으며 스스로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나 남을 올바르게 사랑하겠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 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지라도 내가 자유로워지고 편안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어서 급락 가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해탈과 열반 을 이루어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즉 참 행복과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스스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천일 정도는 노력을 해야 변화 합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며 기도문을 외우고 열흘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가 들면서 하기 싫어집니다. 그것을 참고 10일 정도 기도를 하면 나의 문제점도 볼 수 있고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노력을 하면 자식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져요. 자식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따라 할 테니까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자 집으로 시집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부유한 집에서 대접받고 생활을 하니 부족한 것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일곱 살 때 갑자기 죽었어요.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여인의 행복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치다시피 했어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도 간절했어요. 날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갖고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어요. 어느 날 여인이 하도 슬피 우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부처님께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절에 찾아가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울며 소리쳤어요. 부처님 제발 죽은 저희 아들 좀 살려 주세요. 부처님은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요 그 자식을 놓고 일어나서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여인은 그 말을 듣자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면 우리의 아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겨자씨 있나요? 네 그런데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다음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서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은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방문했지만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힘이 빠진 여인은 마지막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 댁은 사람이 죽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이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겠소? 여인은 그제서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죽는구나. 단지 죽는 시간만 다를 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구나. 내 아들만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죽음이란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착해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밝은 얼굴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슬픔은 가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요 겨자씨를 가지고 왔느냐? 부처님 저는 이제 겨자씨가 필요 없어요.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고도 다시금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면 불행의 조건들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행복함 속에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뜨고 있는 장님과 같을 뿐입니다. 마음속에 눈을 뜨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바라보세요. 자식에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 라는 염려와 걱정보다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 라는 부모의 말이 더욱 멋집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아이들을 강하게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자식들은 가장 처음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자식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누구나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키우다 보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잘 안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식 농사인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어떻게 키워야 자녀들이 잘 성장하나 정답이 없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우리는 저절로 잘 큰 것 같은데 부모가 되어서는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을 임신했을 때는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기를 바라다가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이쁜데 뒤집기나 걷기를 또래보다 늦게 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수많은 걱정과 고민을 합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공부를 못하거나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으면 또 걱정합니다. 자식이 크고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걱정입니다. 취업, 결혼 등 정말 걱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아마 많은 부모는 자식 걱정은 끝이 없다는데 공감할 것입니다. 문제는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어 엄마인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식을 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법륜스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기대에 이끌려 살다가 결혼해서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내 나이 중년이 되고 보니 자녀들은 사춘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편은 직장 일로 바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니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뭔가 싶어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해집니다. 특히 이쁘다고 기저귀 갈아주며 맛있는 거 해주고 아플 때는 밤잠 설치며 간호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저 혼자 자란 듯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배신감이 큽니다.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자식 하나 잘 되기만 바라보며 이랬는데 긴 세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사랑이 배신 당한 듯 해서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이러면 회안과 함께 자녀에 대한 원망도 깊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키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자녀 문제로 상담해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 저는 자식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말 괴로워요 라고 합니다. 괴로운 게 당연한 일처럼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식들 때문에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화합니다.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의미 부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워 하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품 안에 자식만 자꾸 생각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품을 떠났을 때에도 잘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야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자식 때문이라고 말하는 부모들은 본인의 삶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삶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 자식 어릴때는 뒷바라지 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식 걱정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자기만의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취미 생활하고 공부하고 할 일이 있으면 자식에게 덜 간섭하게 되고 화를 덜 냅니다. 내가 할 일이 없으니 자식에게 온통 신경이 가있으니 자식이 공부 안하고 놀고 있으면 신경 쓰이고 자식 행동 하나하나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자꾸 아이를 문제 삼게 되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실현을 하게 되고 만족감을 가지게 됩니다. 늘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닦는 공부도 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으며 스스로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나 남을 올바르게 사랑하겠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 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지라도 내가 자유로워지고 편안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어서 급락 가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해탈과 열반을 이루어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즉 참 행복과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스스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천일 정도는 노력을 해야 변화합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며 기도문을 외우고 열흘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가 들면서 하기 싫어집니다. 그것을 참고 10일 정도 기도를 하면 나의 문제점도 볼 수 있고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노력을 하면 자식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져요. 자식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따라 할 테니까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자집으로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부유한 집에서 대접받고 생활을 하니 부족한 것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일곱 살 때 갑자기 죽었어요.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여인의 행복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치다시피 했어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도 간절했어요. 날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갖고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어요. 어느 날 여인이 하도 슬피 오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부처님께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절에 찾아가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울며 소리쳤어요. 부처님 제발 죽은 저희 아들 좀 살려 주세요. 부처님은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요 그 자식을 놓고 일어나서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움큼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여인은 그 말을 듣자 겨자씨 한움큼을 얻어오면 우리의 아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겨자씨 있나요? 네 그런데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다음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서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은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방문했지만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힘이 빠진 여인은 마지막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대근 사람이 죽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겠소? 여인은 그제서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죽는구나. 단지 죽는 시간만 다를 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구나. 내 아들만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죽음이란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착해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밝은 얼굴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슬픔은 가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요 겨자씨를 가지고 왔느냐? 부처님 저는 이제 겨자씨가 필요없어요.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고도 다시금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면 불행의 조건들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행복함 속에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 뜨고 있는 장님과 같을 뿐입니다. 마음속에 눈을 뜨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바라보세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 라는 염려와 걱정보다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 라는 부모의 말이 더욱 멋집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아이들을 강하게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자식들은 가장 처음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자식 이어서 자식